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인내까치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을게요. 오늘... 어... 하겠습니다. 데이터 1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어... 제가 여보가 3나라입니다. 옛날에는 2나라인데 제가... 제가 2나라는 깨고 이제는 3나라에서 3입니다. 저... 안 깼죠? 크! 하하하 어, 캐릭터는 피치공제하고 있습니다. 점프 점프 밟고 가고 가고 아, 잘못... 빨리 빨리 귀여워. 먼저 저녁 햇빛 끙끙 햇빛 끙끙 여기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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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고 먼저 기다리고 떨어지고 먼저 얘를 밟아! 없애고요. 이제 밑으로 가고요. 이제 올라간다. 기타 올라가고 기다린다. 여기 기다려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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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다려 어, 아니었네. 이렇게 갈 수 없었네. 여기 올라가고 네. 네, 여기 있죠. 어, 네. 여기, 여기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고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캐릭터 마이로 A버튼을 합니다. 어, 네. 여기에다가 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 됐다.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들어가면 시아이 세이저가 필요합니다. 시아이 세이저가 필요합니다. outreach 웅 무서워. 기다려야 아, 아이템이 오,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다리고, 가고 기다리고, 가고 기다리고, 가고 기다리고, 가고 그만, 골기 무서워 마지막 이렇게 될까요? 여기 들어가서 옆에서 잡고 왜 이렇게 잡고 왜 이렇게 잡고 슬픔 그럴 수가 포윙포윙포윙포윙 지금 발끝고 너무 창조가 너무 크크크 슬픔 슬픔 이런 정득이 오 이렇게 그 다음에 캐릭터는 어, 그냥 마리우도 캐릭터 그냥 피치공주 쿠팡에 있습니다 쿠팡 쿠팡 월론터 났는데 여기에서 용사해요 웃기죠 여기에 올라갔고 좀 기다리본데요 기다리죠 먼저 캐릭터를 더 꺼고요 마리우루 아 여행 오 오 들어간다 들어와서 또 한 네 또 해야돼요 오 오 들어간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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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 쫙쫙쫙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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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가보여 너무 아아 네 너무 무서워요 숨고 가보여 어 이렇게 무서워 어 네 이거 거운 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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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거에요 여기 가 그러니까 여기 뭐야? 아, 도...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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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안고오는 데서 가. 안고오는 데서 가. 먼저 여보, 나쁜 녜야 빨리 몰라봐요 빨리 나쁜 녜야, 나쁜 녜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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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터에서 말이오 케이터, 피팅물 왜 내가 그랬지? 너무 슬퍼 다시, 다시 가야되다니 여기 올라가보요 여기 올라가서 기다리고요 기다리고요 아, 안돼 여기에서 슬퍼 슬퍼 다시 가야되는거야 어, 네 여기 올라가서 네, 여기로 올라가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슬퍼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끝 여기 쉬워, 여기 끝 사과가 안좋네 여기 다시 올라가야되요 저처럼 저처럼 하지마세요 이렇게 먼저 마리오를 바꿉니다 마리오로 옆으로 왜 안될거야 됐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있는게 있죠 올라가고 뭐가 있는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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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쩌쩌쩌쩌쩌쩌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알죠? 뭐가 있는지 먼저 캐릭터는 삐쩡쩌쩌쩌쩌쩌쩌쩌쩌쩌 Bobby Sag 캐릭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이템 아이템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아이템에서 which 다 먹고요, 씨듬 다 먹고, 다 먹으면 많이 먹고, 다 먹으면 안 먹고 씨듬건소 1번 하겠습니다 씨듬건소 머리만 쭉 딱 한 개만 먹기만 하죠 네 네, 여기에서 올라가고요 다시 한 번 더 마리오로 바꿉니다 마리오 수록 nariz 보리오 단지 빌거 마리오 바지 그라edo 그라 niez dragon 그라또 그라또 대다 그라또 가봐요 아이템을 그냥 손주까지로 찍어서 조금 감전시킨다 자고 왜지 자고 왜지 자고 그냥 그냥 가라 무서워 무서워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젠 잘하네요 이제 잘해요 들어가고요 이제는 피치룸 유류 바꿔야겠습니다 피치룸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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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제는 꼭 아이템을 먹어야겠습니다 오 제비 꾹 눈물 먹고요 오 네 여기에서 푹당푹당푹당 일단 페어링에서 부탁랑 하고요 여기서 터뜨리고 빵 터뜨리만 꽝 다시 가되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 네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말이고 어 네 저기 어 어 올라간다 어 어 네 여기에서 어 어 어 어 어 다행이다 여기 여기에서 다행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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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어 아 어 어 잘생겼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어 여기선가 마위를 어 여기선가 마위를 케이터에서 콕봅 케이터에서 콕봅 케이터에서 도 sevent 오 접 아닌데? 여기를 들어왔는 것이 아니라 야!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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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갔고요 아 떨어졌다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가면요 따단 이렇게 됩니다 네 죄송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면요 드디어 맞고 너무 늦게 와서 가면요 아 그냥 이거 그냥 그냥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나쁜 놈 이거 와서 보내고 우왕돼 이만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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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깼다 깼다 깼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작 먹어. 동작 안 먹을 거예요. 스테이지 클리어. 땅땅.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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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면 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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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어. 아멘